우리 건물 1층에 커피 5호라는 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글자 폰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마이 폰트 여기에 가시면요 폰트에서 여기 뭐스트 폰트 그러면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찾는 게 어떤 폰트냐 여기다가 그림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올려 볼까요 그러면 저는 좀 전에 받은 게 요 글자였어요 그럼 요 글자를 열기를 해 볼게요 열기를 하면 여기서 요거 맞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맞는다 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찾아주고 있어요 결과물을 보니까 요거하고 유사한 이미지가 여기 나왔네요 타임즈 뉴로먼 이걸 썼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타임즈 뉴로먼 볼드 채로 썼을 확률이 높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서 디자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끄고 이러니까 전 제가 디자인하는 툴을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에서 제가 여기서 타임즈 니까 D 자를 쳐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고 비교해 보면 똑같죠? 그러면 이 폰트를 찾아낸 겁니다 이 폰트를 찾아낸 겁니다 즉 x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